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 반도체 기업을 방문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반도체 기업과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반도체 기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체 대표들은 시와 산학연이 협력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도권과 차별화된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기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